1.2.1 저녁 6시 12월 5일입니다. 컴컴하죠? 요새 5시도 껌껌해요.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블박차 1차로를 달립니다. 시속 한 90 정도라고 그러시는데요. 저 앞에 원해서 2차로에 비상등 기차가 있네요. 1차로처럼 지나갔어요. 그런데 어? 이거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허..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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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.. 어이구 차가 많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? 어떻게 됐을까요? 어허 이거 상대차고 어허 이거 내 차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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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. 저 차가요, 저 차 2차로에 있었어요. 2차로에 있었는데 1차로 차 지나가요. 내 앞에 가는 차 1차로 지나갑니다. 그런데 나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? 저 2차로 차가 좀 천천히 가나 보다. 그런데... 어? 1차로 차 지나갔죠? 내 앞에 차? 이때 뭐야? 이런! 왜 걸쳐 있어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예요? 후진하는 거예요, 후진! 왜~! 왜 후진했나 했더니 2차로 했던 차가 이렇게 뒤로 대각선 후진했어요. 왜 그랬어요? 아, 내비가 안 되더래요. 그래서 갓길을 뺀다는 게 오히려 중앙선 쪽으로 뺐대요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지금 보험사에서는 후진차 60, 블박차 40이라고 한답니다. 60 대 40 맞습니까? 70 대 30입니까? 80 대 20입니까? 90 대 10입니까? 100 대 0입니까? 투표 시작! 2차로 했던 차가... 그러니까 내 앞에 간 차랑 1차로 갔잖아요. 그런데 2차로 했던 차가 비상등 켜고 후진한 거예요. 내가 그 차 발견했을 때는 와... 몇몇 다시 저항시나 안 해요. 여러분은 60 대 40 적당하다가 4%, 70 대 34%, 80 대 20%, 90 대 10, 24%, 100 대 0, 48%. 아니, 2차로 비상등 켜고 있던 차. 그러면 내 앞에 차도 가고 나도 가면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차가 옆에 차 지나가자면 쉭! 뒤로 뺐어요. 100 대 0이야 마땅할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차가 대각선 나온 게 아니고요. 이분이 그림 그려서 올려주셨어요.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면 그런 60 대 40이 될 수도 있죠. 비상등 켜고 서 있으면 저거 왜 안 가? 왜 안 가? 그런데 저 차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. 이렇게요. 상대차가 여기에서, 여기 있던 차예요. 그런데 이렇게 뺀 거예요, 비상등 켜고. 으악! 내 앞에 차 지나갔어요. 나도 이제 갈라는데 으악~! 으악 으악 으악... 다만 블박차도 저 차가 왜 저거서 2차로 있던 차가 비상등을 왜 켜고 있을까? 혹시 저거 뭐 있나? 하면서요. 여기에서 블박차 갈 때요. 저기 저기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있네. 비상등 저거 뭐 있나 보다. 비상등이 좀 더 가까워지네. 그래서 속도를 좀 미리 줄였더라면 뭐 있나 봐, 뭐 있나 봐, 뭐 있나 봐 했더라면. 뭐 있나 봐. 뭐 있나 봐 하면서 미리 대비했더라면. 그렇다고 그러면... 즉, 앞에 비상등 켜고 있는 차가 있다는 건 고속도로예요. 고속도로는 차가 쭉 가야 되잖아요. 뭐가 있나 봐. 그래서 미리 조심했더라면.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한테 한 20%? 그러니까 100 대 0으로 보느냐 블박차가 비상등 켜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곳에서 한 20% 있다고 볼 것이냐. 양쪽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. 60 대 40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.